제가 만든 코딩 파일인데요. 우선 여러분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기너 폴더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여기다가 길클론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이렇게 복사를 해줘요. 보시면 여기 쿠키 폴더가 하나 생겼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여기 생겼잖아요. 우선 이 폴더를 커서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커서에서 폴더 열기를 해가지고 이 쿠키 폴더를 여시면 됩니다. 이게 도커로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을 제가 만들어 둔 건데 나중에 파이썬 기초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만약 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FastAPI라는 API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도 제 사용이 편리하고 빨라서 요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FastAPI를 통해서 크롬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크롬으로 들어가서 저의 코드를 가지고 크롬을 조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연예 예능 프로 보면은 그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어폰으로 명령을 전달해가지고 직접 말을 하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크롬한테 제가 이 9222번 포트로 통신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 코드를 가지고 크롬을 직접 제어하는 겁니다. 아바타처럼. 두 가지 동작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쿠키를 수집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GetCookie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CURL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Execute 커맨드에서 했던 그 CURL의 경우에 단점이 버퍼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양이 많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터미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버퍼 사이즈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크롤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여기는 Docker Compose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Docker 파일과 Docker Compose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Docker를 올리려면은 제가 여기다가 쿠팡 API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쿠팡이라기보다는 쿠키 API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쿠키 API라고 해놓고요. 이거는 이제 서버에 올릴 경우에 이게 필요해서 놔둔 건데 일단 지우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여기는 그냥 두세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서 Docker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설명서입니다. 먼저 Python 3.13을 설치를 해주고 필요로 한 것들이 여기 있죠. CUR을 설치도 해줘야 되고요. 이번 코드는 UV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구현을 했는데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파이썬 가상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죠.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버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고요. 여기는 뭐 여러분이 딱히 살펴보실 건 없는데 이런 파일이 있더라. 리드미는 그냥 설명서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기클론을 하셨으면요. 여기서 터미널을 여세요. 터미널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Docker를 실행하는 명령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행이 끝났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서 바로 실행이 끝났고 이렇게 Docker의 로그를 보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러닝이라고 잘 나와야 돼요. 스타트업 컴플리트 지금 여러분이 올려둔 이 컨테이너가 이 Docker 데스크탑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하시는 것도 시각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 안에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cdp.py라고 파일명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알려드린 그 홈페이지에 있는 From 실행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크롬의 경로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특별하게 만지신 게 없다고 하면 이 경로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크롬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cdlib에다가 temp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관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크롬은 이 쿠키 폴더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써야 되는데 이 크롬의 데이터가 쿠키 폴더 안에만 있으면 나중에 이 쿠키를 삭제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크롬 첫 실행 화면이 나옵니다. 건너뛰기 하시고 이렇게 크롬이 실행이 되고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법은 사실 실행이 됐으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 노크로스트 콜론 9222번 제이슨을 하면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서버 실행도 정상적으로 완료했고 이제 NALN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죠. 이 노드는요. 제 사이트에서 쿠키 노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cURL 노드도 카피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건드실 건 없고요. 여기 URL에다가 쿠키 받아올 사이트 주소 입력하시고 여기 value 값에다가 c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제가 샘플로 쿠키를 받아와서 cURL을 보내는 것과 그냥 보내는 거 두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예시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요. 뉴스에서 RSS로 이제 보내주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받아오고 싶은데 특별히 뭐 다른 기능이 없어서 구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페이지를 크로리 형태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배시 형태로 카피를 해가지고 cURL에다가 넣고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정제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쿠키가 없어요. 이런 뉴스들은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용자를 차단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나 공공기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오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다나와인데요. 제가 이제 다나와에 요즘에 부품값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램 가격이 요즘에 많이 높아져가지고 램 가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어떤 가격을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사이트마다 내용이 다를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CURL을 해서 여기다가 넣고 보내면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내용물을 파싱을 또 따로 해봐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이게 지금 비빔밥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건더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가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앞으로 배워 나갈 거고요. 일단 오늘 소개하는 거는 CURL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키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쿠키가 여기 있네요. 근데 쿠키를 한번 지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다나와 같은 경우에 로그인을 안 해도 데이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쿠키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세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쿠키가 없어도 값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이트들에 따라서 이 쿠키가 필수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알리스프레스의 세일 같은 경우에 한번 목록을 받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알리스프레스에서 뭔가를 검색해서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추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데 여기 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쿠키가 필요로 하죠. 이거 없어도 줄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쿠키를 지우고 한번 보내봅시다. 주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민감하지 않은 정보나 일반적인 정보는 쿠키가 없더라도 그냥 쿠키를 비워두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공개된 쇼핑몰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런데 쿠키를 꼭 받아와야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알리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다 넣고 쿠키를 받아오는 걸 시키면요. 쿠키를 받아오긴 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시다시피 저런 가격 정보만 수집할 때는 쿠키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달라지는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했을 때만 볼 수 있는 뭐 특가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접근은 이 쿠키가 필요할 겁니다. 이 쿠키를 받아오는 거를 더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네이버 카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요. 카페도 카페마다 다 다릅니다. 로그인을 안 해도 외부 링크로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이랑 글들이 있고요. 이렇게 장터워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외부인들이 함부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고물품을 파는 게시판에서 이게 읽어지는지 안 읽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은 쿠키가 없이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교환 원합니다까지는 나왔는데 밑에 지금 서머리나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보이네요. 지금 제목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쿠키를 먼저 이 사이트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쿠키를 받아올 주소를 입력을 해서 쿠키를 받아옵니다. 쿠키를 받았고 이제 쿠키 없이 했을 때는 제목만 보였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까지 보일 겁니다. 자, 내용이 달라졌죠. 제목은 여기 있고 이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좀 전에 쿠키가 없을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 내용물까지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이버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료나눔 게시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네요. 내가 뭐 무료나눔에 대한 거를 앱에서 알림을 걸 수도 있지만 내가 NALN 같은 거에다 연동하면 장점이 뭡니까? 나중에 문자 어플 API까지 이용하면요. 저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냥 문자를 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런 기능을 연동할 수 있는 게 NALN의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쿠팡을 하나 예를 보여드릴 건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혔습니다. 제가 쿠팡 CURL을 이용해서 내용을 받아오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막혔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쿠팡 측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때문에 막은 것 같아요. 액세스 디나이라고 뜨죠. CURL 접근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도요. 실행을 해서 받아올 수 있거든요. 보시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쿠팡에서 CURL로 가져오는 크로링을 막았잖아요. 막은 거를 제가 이걸 또 뚫는 법을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유튜브에다가 올리기가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요. CURL이 막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웬만한 사이트들은 막아두지 않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막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CURL로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굳이 이 막아놓은 쿠팡을 가지고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쿠팡에서 리뷰 수집하고 제품 정보 수집하는 게 그렇게 이게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 만약에 좀 고급 과정을 진행할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쿠팡 리뷰 수집과 제품 정보 수집이 정말 중요한 업종에 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런 분들만 제가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특별히 크롤링 예제로 쓸만한 사이트나 요청이 없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유니클로를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게요. 유니클로가 좀 그나마 쉬운 편이라서 그쪽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